네, 저희가 오늘 마지막 공연이어서 마지막 공연이어서 그동안 감사했으니 짧게나마 마지막 공연 무대 인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얼굴은 처음 보시죠?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예스24 스테이지에 갇혀 살고 있거든요. 오늘 집 하나를 뺄 생각을 하니까 제가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이제 공연에 좀 많이 적응하고 하는 데 지금 같이 호흡하고 그런 호흡이 이제 생겼는데 막상 이제 끝내려고 하니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터뷰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그리고 한나게 더 성장하는 피아니스트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우리 배우 형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정말 많이 고생하는 우리 스톱들 그리고 가장 감사한 항상 찾아와 주시고 저희 응원해 주시고 경계해 주시는 관객분들 계신 손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한이 역을 맡은 유섭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니까 저희가 처음 만났던 장면 겨울이 생각이 다 돼요. 제가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받았던 편지 중에 정말 기억에 남은 편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인터뷰를 받고 아이들에게 기부를 하기 싫겠다는 저희 한 분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약간 배우로서 하나의 목적을 이룬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연을 만들어주신 배우분들, 스탠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앞에 앉아계시는 관객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자신의 조언과 몇 가지 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수님의 와이프 정선혜입니다. 최우수님의 와이프 정선혜입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벌써 5월이네요. 같은 중간에 내가 전환에도 있었지만 늘 이렇게 같이 공연하고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우수님의 와이프 정선혜입니다. 최우수님의 와이프 정선혜입니다. 잘하기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리가 많은 것처럼 저희 극이 불편할 수 있으면 충분히 불편할 수 있지만 정말 정확한 메시지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된 거라 그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더 좋은 메시지들을 담은 작품들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항상 건강하시면 앞으로 또 저도 포함해서 건강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강을 채우니까 건강을 잘 챙기시고 돌아가시는 길도 조심히 건강하게 잘 돌아가십시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싱클레어 부동 나님 맷 시니어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무대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지 물론 정확한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다소 마음이 기분 좋게 나가실 수는 없으시는 작품이니까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자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작품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정말 걱정도 너무 많았고 부담도 많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마지막 오늘 제가 어젯밤에 딱 든 생각은 이 인터뷰라는 작품을 해서 제가 처음으로 정말 배움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다 감히 말씀해 주시지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화면에게 돼서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소리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고 스태프들도 사실 너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연을 매배차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값진 시간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끝내는 게 이 역할을 떠내고 내는 게 너무 아쉬운데 음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공연부터 지금 마지막 공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덕분에 행복하게 매일차 정말 힘내서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네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 비가 오는데 빌 조심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철의 피라니스트는 마지막에 NCT 뮤직을 치기 위해 네 올라가는 동안 아까 있을 때 찍으셨죠? 찍으셨지만 딱 시간에 네 네 네 올라갔죠? 네 네 다 같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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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